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오른발 라스트. 왼발 아웃. 라스트. 2번. 피보드 2분의 1턴. 2분의 1턴. 백슈풀. 그대로 왼쪽 어깨 2분의 1턴. 아웃. 아웃. 홀스텝. 오른쪽으로. 샷. 3번. 왼발. 라겐. 니카바. 왼쪽 사이드 샷.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니카바.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4번. 왼발 아웃. 스파이럴. 스파이럴. 턴. 왼발. 라스트. 오른발. 푸스터클. 백스텝. 왼발. 퀵스텝. 1번 들어가시면 돼요. 콜. 같이 해볼게요. 오른발. 1,2,3,4,5,6,7,8,1. 1,2,3,4,5,6,7,8,1. 1,2,3,4,5,6,7,8,1. 1번 들어가시면 돼요. 자, 콜. 왼발. 16카운트 하시고. 여기 아홉시에서 리스타트 있어요. 3시에서 콜. 왼발. 들어가요. 1,2,3,4,5,6,7,8. 1,2,3,4,5,6,7,8,1. 1번 하셔서 1번 스텝 들어가시면 돼요. 2,3,4,5,6,7,8,1. 2,3,4,5,6,7,8,1.